전선한 관세음보사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곳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다나들아야야 나무가야 바루기 세바라 사바 불자여름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인식을 기원 드리며 또 이 시간을 비로소 망공의 공덕주 회원님들 비롯해서 불교방송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날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참회계로 들어왔습니다 참회, 오늘 주제를 참회가 답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참회가 답이다 그럼 뭐의 답이냐 복을 받으려면 또는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참회가 돼야 된다 참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회를 하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참회가 되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어디다 비유를 하시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감옥에 안 가면 영청에 안 가면 잘못한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이끌어 갈 건데 뭘 잘못했는지 우선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부터 좋은 일을 하고 우리에게 복을 받고 좋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 보면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옛날 어른들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애들이 조금만 애들이 싸워요 형하고 아우하고 싸우면 그러지 말라고 해도 자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면 불러다 놓고 야단치다가 그래도 안되면 저 산에 가서 회초리 꺾어오라고 시켜요 그럼 애들이 싸우던 형제가 둘이 산을 회초리를 꺾으러 가요 가가지고 자기 맞은 회초리를 자기가 꺾는 거 이러면 너무 굵은 나무 가지 꺾으려고 하면 아플 거 같으니까 그것도 안 하고 너무 가느다란 거면 또 잘못했다고 다시 꺾어오라고 그럴 겸에 적당한 거 골라서 이렇게 때리는 시행도 해 보고 가져와요 회초리를 꺾어가지고 온다고 오면은 이제 아버님 계신 방이든지 할아버님 계신 방으로 가지고 꺾으세요 가지고 들어가면은 일 오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회초리를 받아가지고 땅바닥을 탁탁 쳐 보고 제대로 됐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상의 토막이죠 토막 나무로 된 목신 같은 게 있어요 그 위에 올려서라고 그래요 또 그래 놓고 물어요 너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잘못한 걸 자꾸 반성을 시키는 거예요 회초리를 꺾는 동안에 우리가 싸웠으니까 싸워서 잘못한 거구나 이건 그러니까 서로 반성을 하는 계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초리를 꺾고 오라고 해가지고 토막에 올라서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자꾸 주시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반성을 해야 되니까 다음부터 그런 행동을 또 안 할 테니까 뭐 잘못했는지 모르고 덮어놓고 때리는 일을 안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종아리를 꺾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탁탁 땅바닥을 치면서 뭘 잘못했는지 다시 그래도 모르면은 그걸 확인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참회하고 반성을 하려면은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또 어떤 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꺼져 깔아 놓고 궁전에서 섞고 대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몽석 같은 데에 꺼져 깔아 놓고 거기에 머리풀더라도 머리를 풀더라고 머리 풀고 거기서 엎드려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겠습니다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 아는 거지 근데 여기는 참회계가 나오는데 이제 7월 19로 돼서 내 귀가 나와요 그런데 이걸 참회하려면은 뭘 잘못했는데 알아야지 그래서 아까 잘못 없어요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는 자체가 사는 자체가 제의를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때 저는 신도랑 그래요 전퇴한 거 없어요 법회 때 법문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오늘 아침 일이라서 아침밥은 잡수적 개척했더니 먹었죠 그거 제의진 겁니다 밥 먹는 게 무슨 제의를 져요 그러니까 보세요 고기 반찬을 해 먹었다든지 생선이라든지 그러면 그게 살생을 하는 데 도움을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의 제의를 진 거고 그 다음에 설거지에서 그거를 나쁜 물질들을 물에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설거지에서 그러면 세제를 썼다든지 세제를 쓴 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세제를 써가지고 설거지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세제를 많이 써가지고 물을 버렸으면 그게 자연 생태계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었으면 반드시 먹으면 또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화단식에 가서 배추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자체도 세제가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숨을 쉬고 살지 않습니까 숨을 쉬고 사는데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어요 그럼 이 자체가 제의를 짓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밀폐된 방향이 있다고 가성을 해봐요 그리고 숨을 쉬고 앉아서 보면은 사람이 갑갑해서 나중에 산소가 적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독가스 가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라는 독가스를 배출하는 거예요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지금 기온을 정상으로 만들지 않게 하는 이유들이 거기에서만 고기를 먹고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 기온이 되고 지구가 망쳐가는 이유들이 그리고 또 보세요 이제 산소에 길을 내놓고 동물들이 살 길을 전부 살 곳으로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사람이 살기 편해서 길 만들고 포장하고 또 하나 우수한 얘기 하나죠 양평쪽에 사는 신도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앞에 길 포장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당을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고맙게 받은 거예요 포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아스팔트 포장을 안바닥에 해놓으니까 뜨거워서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해줄 때는 고맙게 생각하고 무슨 밥도 해주고 이런 사람들한테 대접을 잘해줬는데 1년을 지내고 보니까 여름에 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땅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길 세면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 포장을 해놓으면 더워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밖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도 못해서 마당이 안바닥이 크지 않아요 이거를 전부 헐어내는데 500만 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장할 때 감사하게 밥을 내고 음료 사다 주고 고마워했는데 결국은 500만 원을 들여서 그걸 다 벗겨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들이 지금 우리가 자동차 가지고 다니는 자체도 죄를 짓는 거고 왜 나쁜 공기를 배출해내니까 공기를 오염시키니까 생태계를 파괴시키니까 또 길로 다니니까 길 포장해서 못쓰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 애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다른 친구들한테 쓸데없는 약속을 하는 거야 밥 사준다고 밥 안 사주면 애들한테 아우 너 참 착하구나 다음에 선물 사줄게 과자 사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고 안 사주면 그게 대성법에서 죄가 되는 거예요 말만 했어도 생각만 했어도 죄가 된다는 이유가 왜 죄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밥 사준다고 그랬는데 안 사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가끔 친구 생각할 거 아니야 아니 밥 사준다고 왜 안 사줘 나쁜 사람이다 라고 욕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게끔 내가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애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해 놓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과자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해 놓고 안 사주면 천진난만 어린이들로 하여금 욕을 하게 하고 원망하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 원인 제공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수하고 화장하는 자체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아시는지 몰라요 사람의 땅구멍의 손 속에 수백만의 세균이 산다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그것도 비누로 싹싹 씻고 닦아내고 그러면 그 자체가 죽이는 게 되고 또 물을 오염시키고 어디서 제가 소주 한 잔을 물에 버리면 조그만 소주처럼 하나를 버리면 밖에서 물 밖에서 버려야 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참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분명히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은 아셨을랍니다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숨쉬는 자체가 죄가 되고 생활하는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시면 이 다음에 진행된 얘기가 귀에 들어오실 거로 믿습니다 참여를 하는 이유가 죄를 줬다고 보면 그게 마이너스 죄는 마이너스로 보는 거예요 선덕 좋은 행동을 했다 선행을 베풀었다 그러면 그걸 플러스로 보면 중간점 제로 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여하는 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던 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참여한다는 것은 이제 그걸 죄로까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행동하기 전에 앉은 이 자리에서 바로 죄로까지 만들어 놓는 것이 참여하다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쪽에서 비유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참여는 이제 이참과 사참이 있어요 이참은 뭐냐면 실상의 도리를 진리적인 측면에서 추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것을 진리의 측면에서 분석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참이에요 그다음에 사참은 예배하고 독경하고 행동, 실제 행동으로 움직여서 잘못됨을 덮어 나가는 거예요 대신 공독을 쌓는 거예요 그게 사참이에요 이참과 사참이 반드시 플러스가 돼 두 가지가 돼야 참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해서 이런 설명이 나와요 경전에서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우리가 큰 솥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리고 밑에 불이 있어요 장작불을 떼 가지고 펄뻑 끓이면 물이 펄뻑 끓는 거예요 끓는 물을 우리의 고행이라고 삶의 고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죄업을 끓는 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끓는 물을 끓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물을 부을 할 거 아니에요 찬물, 뜨거운 물에다 찬물을 부는 것이 그게 바로 사참이에요 그 대신에 그러면 원인이 물을 자꾸 부으면 밑에서 불은 헐 타고 있는데 그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작불을 피지 말아야 돼요 장작불을 피지 않게 하는 것이 이참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장작불을 피지 않게 하는 것이 이참이다 그러니까 진리적으로 들어가서 잘못됐다는 것을 우선 알고 거기부터 원인 차단하고 행동으로 옮겨 놓는 것이 사참이니까 사참과 이참이 같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비후에서 지금 물 끓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옛날 빈비사랑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사냥 그런데 신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냥을 갔다 와서는 맨날 참여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냥을 가서 아무 뜻도 모르고 원안도 없는 짐승들을 죽이고 왔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참여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사냥 가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참여를 하지 마시던지 사냥을 가지 않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될 거 아니냐고 사냥 갔다 와서 맨날 참여만 하시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래요 뜨거운 물에다가 반지를 빼서 집어 던져 놓고 저거 꺼내와 보라 그래 꺼내와 봐라 뜨거운 물에 손이 어디 꺼냅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찬물을 부어서 꺼내야 될 거 아니냐 물을 식혀서 꺼내야 나는 참여하는 게 찬물을 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비유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창과 2창을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참여계에 나오는 개의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수경에서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아석소조 제약업 개의용으로시 탐진치 종신구의 지소생 1차군 개참해 이게 참여계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옛부터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모두가 탐진치 삼독으로 말하면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기에 삼업 그러잖아요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기에 1차군 개참해 모든 것을 내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데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의송을 외워가면서 왜 그런가 하는 걸 더듬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부터 지은 모든 악업은 제가 탐진치 삼독으로 발명해서 몸과 입과 뜻으로 지었기에 모든 것을 내가 참여합니다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참여하는데 우선 옛날 어른들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 놨고 경전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참여에 관한 것을 이것도 소개해 드리는 것이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본사경이라는 경전에 알고 짐짓 짐짓이 일부러겠죠 알고 짐짓 거짓말을 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거짓말하는지 알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다면 이 같은 사람은 악인 나쁜 사람이라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이 본사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대개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래서 모르고 지은 죄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고 했으니까 자기 정당화 시킬 수도 있고 또 계속 반복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음이 탐지지 3덕에서 어리석음이 제일 나쁜 거로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 다음에 공자 말씀도 나오니까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 세 번 자신을 돌아봐라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집안을 청소하고 손이 더러우면 씻을 줄 알면서 마음에 낀 때는 왜 어찌 모르는가 이게 공자의 말씀이에요 아니 쉽게 잘 풀어놨으니까 여기에 설명을 부연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복구에 있는 말씀을 소개하면 누구에게나 과실은 있고 누구에게나 참회 문이 열려 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참회할 기회도 있는데 이걸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탑을 쌓고 법당을 짓는 것보다 눈물이 참회에 수승하는 공덕은 없다 누구도 잘못할 수 있고 누구도 참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근데 왜 안 해놨냐 그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탑을 쌓고 법당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진정한 참회가 공덕이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진정한 참회를 함으로써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2참 4참에서 말했듯이 잘못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선행을 쌓아서 예를 들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아 고기를 내가 먹어서 잘못했구나 그러면 다른 용성을 살려주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원효수님께서 가시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은 틀이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원효수님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미생물 벌레라든지 다른 짐승들을 밟아 죽일 수도 있지 않느냐 자연을 해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원효수님이 가는 길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레들을 밟아 죽일 수도 있고 또는 자연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좋은 일을 하는 모든 중생을 살려주는 공덕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묻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단 놀러가기 위해서 중생들을 살려주지 않는 그런 일이 아니고 개인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놀러가기 위해서 길을 가면서 무생명으로 벌레들을 밟아 죽이고 자연을 해치고 그런 것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재업을 짓기 위해서 가는 거라 싫어하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정한 참회는 결국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출여경에 나오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면 사람이 먼저 악을 저질러서도 선한 행으로 그것을 없애면 구름 사라진 뒤에 달과 같다 그러니까 진리가 분명히 드러난다 내 모습이 깨끗하게 그대로 보존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악을 저질 수 있다는 거 세상 살다 보면 악을 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반성하고 다시 똑같은 잘못을 되풀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할 일이 아니냐 사람들이 동물보다 낫다는 점이 바로 뭐예요 이런 점들 아니냐 그러니까 반드시 참회하는 그런 삶이 바로 공덕을 받는 길이고 좋게 잘 사는 길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깨에다가 양어깨에다가 독약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진체 삼독이에요 그게 어디로 발상이 되느냐 하면 몸과 입과 뜻으로 생각을 해도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생각을 못하고 전부 자기만 이득되는 생각을 하고 말해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쉽게 우스케스레 한번 할게요 쉽게 마지막으로 쉽게 설명하면 친구가 좋은 옷으로 하는 사이버스예요 사이버스면 그게 장점 쪽으로 보느냐 단점으로 보느냐 예를 들어서 진정한 친구만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개입이 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가 옷을 사 입었는데 어우 참 멋있다 그거 얼마 줬어 그러니까 어우 20만 원 줬어 그러면 어우 잘 샀다 참 너한테 잘 어울린다 좋다 아니 기왕 친구가 샀으니까 좋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진정한 친구라면 내가 옷을 사서 선물도 해 줄 수 있는데 친구가 좋은 옷을 사 입었다 그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또 나하고 같이 다니는 친구가 멋쟁이 마냥 깨끗한 옷을 해 입고 내 옆에 같이 다니면 나까지 같이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라는 사람이 깨지지 하고 더럽게 이상한 모습을 하고 옆에 같이 다니면 나까지 같이 잘못되는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좋은 옷을 사 입었으면 에휴 어서 샀냐 그러고 백화점에 샀어 야 그거 시장에서 너 잘못 샀어 20만 원 잘못 준 거요 2만 원이면 시장에서 살 수 있어 그러고 이상하게 재를 뿌린다든지 그리고 또 기껏해서 하는 소리가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야 옷을 샀으면 한턱을 내야 그 옷을 잘 입는데 그래 가지고 또 얻어먹으려고 그래요 옷 삼기면 얻어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옆에 친구가 좋아해서 만나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고 뜻하고 생각을 하면 꼭 입을 열면 다른 사람을 해 고자 하고 기분 나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청초 아니에요 청초에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기분 좋은 얘기를 해 주고 그러면 반드시 공덕이 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옷을 사 입은 친구가 한땅 내려 술이 안 했어도 아휴 참 잘 샀다 너한테 잘 어울린다 고맙다 아휴 내가 선물 하나 해줘야 되는데 니가 사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좋다 그러고 내가 밥 사줄게 가자고 아니 친구가 좋은 옷 사입니까 내가 밥 사주겠다 통들어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가면 친구가 뭐라 그랬어요 아휴 내가 사지 그게 공덕이 되는 거야 서로 서로 이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아껴주고 공격 볼 수 있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이게 바로 참여에서 나오는 행동이다 그 얘기를 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참여도 할 수 있고 좋은 일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 그러니까 참여는 복받고 사는 길에 훌륭한 답이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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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